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지키세요. 여기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전선이 근처에 떨어지면 도망가야 해요. 전류는 이제 지상의 모든 곳에 존재해요. 전기가 한쪽 다리에 닿으면 사람의 몸을 통과해 다른 쪽 다리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강력한 전화로 온몸을 강타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마도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소리 쪽으로 가다가 하류로 내려가세요. 사람들은 종종 연못이나 호수 등 물의 근원 근처에 집을 짓습니다. 조만간 강물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추운 곳에서 길을 잃고 목이 마를 때 눈을 먹지 마세요. 몸 안에 차가운 눈이 들어가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어요. 체온을 잃고 금방 얼어버릴 수 있죠. 모닥불에 눈을 녹여 마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녹색 감자 보이시죠? 독성이 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감자는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독소인 솔라닌을 생성합니다. 이 독소의 생성은 뜨거운 태양광선 아래에서 증가해요. 물론 솔라닌에 중독되려면 녹색 감자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개만 먹어도 몸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호신용으로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하기가 두렵다면 밝은 손전등을 가방에 넣어두세요. 강도의 눈에 빛을 비추어 겁을 주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기 방어 방법은 강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기름이 담긴 후라이팬을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두면 기름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로 불을 끄면 안 돼요. 물분자가 냄비 바닥으로 내려가 증발하면서 기름을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길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뜨거운 기름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팬을 뚜껑으로 덮고 버너에서 분리하세요. 화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화염이 아닙니다. 연기가 훨씬 더 위험해요.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매우 빠르게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한 한 바닥에 가까이부터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가려 산소를 차단하세요. 캠핑을 갈 때는 항상 작은 거울이나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이 두 가지 아이템은 길을 잃었을 때 일행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루라기는 소리로 다른 사람의 주위를 끌 수 있고 거울은 햇빛을 반사해서 주위를 끌 수 있죠. 해안가 근처의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이안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안류는 해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거예요. 조류를 거슬러 해안가로 헤엄치려고 하지 마세요.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에요. 이런 경우 항상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야 해요. 해류에서 벗어나면 안전하게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차가 철로에 갇혔다고 상상해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선 모든 승객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119에 전화해서 사고를 신고하세요. 각 건널목마다 특수번호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번호를 알려주면 기관사에게 지정된 구간에서 정차하라고 경고할 거예요. 군중 속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도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을 골라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외부 공기의 온도를 알려주는 장치인 온도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제조업체는 센서를 엔진 근처에 앞범퍼 뒤에 설치하기도 해요. 주행 중에 온도계는 엔진에 의해 가열되어 더 높은 온도를 표시해요. 외부가 춥더라도 장치가 따뜻하다고 표시할 수 있죠. 따라서 온도계가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온도계를 신뢰하지 마세요. 도로에 얼음이 조금 있는데 아스팔트가 완전히 마른 상태라고 확신하고 운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냄새가 나시나요? 집 안에서 갑자기 강한 생선비린내가 난다면 어떤 방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콘센트나 어댑터에 불이 붙어 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것도 화재를 진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기가 없거나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가루를 뿌려 불을 끄세요. 또한 베이킹소다는 포식자로부터 냄새를 숨길 수 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늑대나 곰이 내 냄새를 맡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유용해요. 일반 숲과 페트병을 사용해서 더러운 물을 정화하세요. 병의 바닥을 잘라내고 윗부분의 뚜껑을 살짝 닫아 액체가 얇은 흐름으로 쏟아지도록 합니다. 거기에 숯을 넣고 물을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숯을 여러 번 통과시키세요. 그런 다음 물을 가열하고 끓입니다. 이제 가열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야생에 갈 때는 항상 껌을 가지고 가세요. 길을 잃었을 때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이 재료를 접착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열쇠는 항상 침대 옆에 보관하세요. 도둑이 집에 침입하면 열쇠로 자동차 경보를 켜서 도둑을 겁줘서 쫓아내세요. 하지만 집에 좋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동안 눈사태에 휩쓸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눈 아래에 갇힌 경우 즉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아래쪽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침을 뱉고 침이 어디로 흐르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반대 방향으로 파기 시작하세요. 비행기가 물에 비상착륙하면 본능적으로 구명조끼를 즉시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명조끼를 입지 마세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기내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비상구로 대피한 다음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누군가 내 차를 뒤따라오고 있다고 느껴지면 우회전을 4번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블록을 한 바퀴 돌게 되죠. 그 후에도 차량이 계속 따라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하세요. 밖을 걷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빨리 대피소를 찾으세요. 번개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안내견은 안내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특수 자켓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따라가야 해요. 아마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거예요.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근처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개는 그들을 구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에 문이 닫혀 있으면 불길이 더 천천히 퍼집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 때는 침실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잠시 동안 불길이 잡힐 거예요. 하지만 좋은 화재경보기가 있는 것이 항상 더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토네이도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소용돌이를 발견하면 도망쳐야 해요. 토네이도가 바로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내에서 가스 냄새가 나면 누출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켜지 마세요. 아주 작은 불꽃이 집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긁으면 손톱 아래에 그 사람의 DNA가 남습니다. 이는 공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강도가 달아났을 때 경찰이 강도를 찾도록 돕고 싶을 때 유용하죠. 말벌 집이나 벌집을 건드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세요. 조만간 곤충들이 여러분의 쫓기를 멈출 거예요. 하지만 물에 뛰어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미가 더 있기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감상해서 유용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상해서 유용하죠. 그렇게 감상해서 유용하죠. 그러면은 또 보답하시면 부 SCOTT의 유명이네요. 이렇게 감상해서 유용하죠. 감사합니다.